말해 뭐 형. 남의 편 아니지? 그렇다니까. 내가 당신 뒤에서 그냥 딱 흔히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어. 내가 당신 그냥 열받게 하는 놈으로 그냥 확 코를 깨물러 죽지어. 와, 힘난다. 윤태수 화이팅. 우리 김은옥도 화이팅. 매일 숲을 지나서 가자. 엉글 엉글 키워서 가자. 승지대가 나타나면 악어떼가 나온다. 악어떼! 고소하네. 화이팅! 고소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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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컸떼 아니야. 집에서 안 컸떼? 아니야. 아니야. 좀 더 자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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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